안녕하세요 복트럭입니다. 오늘 또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복트럭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5톤 덤프트럭입니다. 차량은 현대 메가트럭 슈퍼캡이구요. 280마력 단발이 5톤 덤프트럭입니다. 변속기는 수동 6단의 변속기구요. 연식은 2014년 4월에 등록했으며 2015년식의 차량입니다. 주행거리는 약 22만키로 주행한 무사고 차량이구요. 구변덤프지만 정품 슬린더를 사용하였으며 적지암은 하독스 6T 강판을 사용하여 적지암의 내구성이 아주 좋습니다. 사진처럼 깨끗하고 잘 관리된 차량이니 많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